너희를 지는 황혼을 보며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점하던 말 하지 도대체 어떤 색깔인지 내 눈에는 그저 점과 선인데 하지만 네 손이 닿으면 자꾸 간열한 가슴에 안기면 심장이 뛰는 게 이렇게 감정이 풍부했던 사람인지 난 몰라서 너 어느새 노란색 가면 묻은 내 두 눈을 감고 너가 그리는 대로 만약 너란 사람이 내게 없다면 난 하얀색 감정 없는 구겨진 종이 였을 거야 내 맘은 물들여 너와 늘 새 광경 낀 채 살았어 남이 말하는 세상에 썼던 나의 시간 내 맘은 물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